아 이거 정말 진짜 미쳐가는 것 같은데. 아 미치겠는데. 김정관! 동욱아! 검 누가 가져갔니? 형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왜? 장난 아니야 지금. 야 동욱아. 아니 무슨 저 골룸이야 골룸. 아니 정말로 이 검을 뜯어서 계속. 너 이 사람이야. 너 이 사람이야. 저 호위무사 세 명을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하하가 멈춰라 그러면은 호위무사가 그 사람을 잡는 거야. 그래서 하하가 이름표를 떼는 거란 말이야. 아 지신 잡아서. 호위무사는 이름표를 뗄 수 없고 멈추기만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3명 정도가 호위무사 대항을 하고. 아무튼 한 명이 하하를 잡아서 뛰어야 돼. 지금 광수 벌써 이미 아웃됐어. 광수 아웃했다고? 빨리 동일하자. 그러면 저 어쨌든 간에 빨리 뛰어서 형이 아웃을 지켜. 우리가 동욱이랑 우리가 잡았다니까. 그러면 안 되고. 난 안 돼. 동욱이랑 해낼게. 야. 야. 호위무사를 잡아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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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호위무사를 잡아봐. 호위무사를 잡아봐. 내가 잡을게. 호위무사를 잡아봐. 호위무사를 잡아봐. 호위무사를 잡아봐. 호위무사를 잡아봐. 호위무사를 잡아봐. 고위무사를 잡아봐요. 호위무사를 응? 호위무사를 잡아봐. 하하를 뛰어. 그리고 형 하하를 뛰어. 왜 도망가. 왜 도망가. 왜 도망가 또 어디가 어디가. 왜 도망가 아 왜 도망가 왜 도망가. 무섭지? 야 너 나한테 이래도 돼? 나한테? 나를 이용해, 동훈아. 나를 이용하라고. 고용할 필요가 없어. 이 절대 걸려. 이 금검이 있기 때문이야. 왜 나야. 왜 많은 사람이 있는데. 런 님의 멤버들 다 모이시오. 고용할 필요가 없어. 다 모이시오. 이리 와 이리 와. 선착순, 제일 빨리 온 사람 마지막에 죽여준다. 야 뭐야. 나도 내가 못 말이야. 왜. 선착순. 오해 빨리 해. 아 뭐야. 니가 왜 이렇게. 재밌겠다. 오늘 날씨 되게 재밌다. 등간. 날 등간 씨하고 과시했던 사람들이 눈에 버리는 거야. 저는 아닙니다. 석진이 형. 저 멀리서 날 치고. 알았어 고마워. 광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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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자 각자 나의 장점을 얘기해 보도록 합니다. 나의 매력 한 가지씩. 삼촌 해가 못하면 그냥 그냥 가. 동훈아 나 동훈아. 시작. 동훈아 내 사촌 여동생이 다 뒤티했냐. 너만 사랑하는데. 동훈이 형은 우리나라 최고의 매개. 매개 아티스트. 없어. 너무 늦어. 너무 늦어. 늦었어요. 잠깐. 넌 늘 날 부럽게 해. 잠깐. 내가 부른 어떤 중에 단 한 번이라도 있어. 어떤 순건형 씨 얘기해. 지금 얘기해. 진짜로. 동훈 씨. 저기 당신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거예요. 그것만 좀 얘기해. 당신들 이름표를 가질 수 있는 놈이야. 그냥. 그냥. 원하면. 그냥. 자 대답 못 했죠. 종국이.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국민 남편. 국민 남편. 국민 남편. 날 너무 지루하게 만들었어. 국민 남편. 그 표현은 날 너무. 날 너무 영하지 못하게. 섹시도 어려워. 앞으로. 앞으로. 나를 왜. 나를 왜. 잘 지켜봐. 나를 왜.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솔직히 이게 궁금해서 왔어. 아 왜 지금. 아니 다 같이. 다 같이 덤비지 않는 거. 원투어라 김정관. 원투어라 김정관. 원투어라 김정관. 뭐야. 뭐야. 원투어라 김정관. 자 이걸 떼고. 2초 아르 도망간가봐 한 명 사이러. 아니 그렇죠. 아 그거. 우리 다 같이. 아 그거. 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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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다 같이 해. 다 같이 해. 다 같이. 다 같이 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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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그래. 우와. 우와 진짜 웃음. 진짜 웃음. 야 진짜 웃자? 뭐야? 형! 뭐예요? 야 하지마!